방에 들어갈 때마다 한 이틀간에 깜짝 깜짝 놀랐어요. 아이고 낯설어라 맨날. 이러다가 아이고 낯설어라. 여전히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안팁 속에 알겠지. 그 말투 속에 담긴 도무지.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하늘을 날아. That's time.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. 이제 windy locations 한번 알려드였습니다? 여러 가지를 가져올게요!!! 저는 제 Bucking project로 완전 걸리멍이해!! 오늘 참 여러가지 모 waiver있네요. 가장 매력이 있는 End! 마지막 머리 묶은 머리 땋았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지금까지 야야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